CBS 뉴스는 cbs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아파트값이 2년 2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6년 만에 최저 수준이어서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3% 하락했습니다. 부산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2022년 6월 셋째 주부터 2년 2개월 가량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전셋값은 2주 연속 보압세를 보이다가 이번 달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각각 0.03%와 0.02%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부산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6년 만에 가장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서베이가 내년에 입주하는 부산의 신규 아파트 물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보다 39.8% 줄어든 9,110세대로 집계됐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자추구별로는 부산 진구와 강서구의 신규 입주 물량이 3천 세대를 넘겨 가장 많았고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은 신규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은 2026년에도 신규 입주 물량이 만 100세대에 그쳐 2년 연속 만 세대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급감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이는 전셋값과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광복절 전날 일제강제통치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유튜브 영상을 상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부산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일제가 구한말 조선국민의 의료와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이 담긴 12분가량의 유튜브 영상을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송출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사과문을 올렸고 교육청은 장학사를 파견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 입항한 파나마 국적 선박에서 코카인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항만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 강서구 부산 신항에 입항한 파나마 국적 화물선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냉동 컨테이너를 수리하던 직원이 이를 처음 발견해 신고했고 부산지검은 현장을 확인한 부산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유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행사장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광복회장 기념사를 대독하던 중 독립기념관장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나왔고 행사 참석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상위군경회 등 일부 보훈단체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행사장을 떠나는가 하면 참여단체 간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15조 원이 넘는 부산시 예산을 관리할 금융기관 모집에 3개 기관이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부산시는 제1, 2금고 제한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제1금고에 BNK 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3곳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제1금고 유치를 놓고 금융기관들이 경쟁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부산은행과 옛 한빛은행이 각축전을 벌인 이후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35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이 오늘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수환 청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유능한 부산경찰로서 증가하는 시민 요구와 진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해 모든 업무의 시작과 끝을 시민의 관점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달리던 부산 지하철 전동차가 선로에 방치된 사다리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새벽 5시 40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에서 노포동 쪽으로 달리던 전동차가 선로 위 사다리를 들이받아 열차 운행이 5분가량 지연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전동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 노후 안테나를 교체한 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기장군은 방산업체 풍산 이전 대상지에 부산기장 지역이 여러 곳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 수용성 없는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즉각 소통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밤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이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30.5도, 습도는 68%입니다. CBS 전역중압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김정연이었습니다. 전역중압뉴스